자 이어서 갑니다 어우 제가 사져봤는데 다음 캠페인부터 리메이크 한 것도 있고 여기서 독자적으로 만든 캠페인도 있다고 합니다 오 이거 신기한데 이거는 뭐 이제 이 내용은 아시죠 우리 매토노가 지원을 오기 전까지 버티는 내용 아무리 자유낼기 하면서 가장 많이 보이게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가장 많이 돼 있는 맵이죠 그래서 유즈맵도 관련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가도록 하죠 이제 업글이 생겼네요 공업하죠 1,1업식 되네 이게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저 회수를 하겠습니다 벙커 3개였니? 여기도 있었어? 아 어떻게 올라고 저기까지 있어 일단 뭐 일꾼이 너무 없으니까 당장 가스를 짓진 않겠습니다 일꾼을 그냥 쓰지 말자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해버려 여기 여기 막 떨어질 것 같죠? 보기에는? 돈 같은 거 없나? 바닥에서 어 여기 있네 여기도 뭐 나중에 구하러 가면 먹어지는 걸 기억을 하고 자 일꾼을 쓰진 않겠으면 돈을 먼저 모을게요 이렇게 내보내진 않고 내가 보고 막아야겠다 어찌 팔 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 그래 메딕이 없으니까 맞으면 안 되겠어 안녕하세요 여기가서 상황을 보고 오라고? 어 이거 설명이 약간 특이하네 여기 떠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유물 되찾기가 있어 아 유물이 없구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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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가자 구하고 구하고 세명만 와 세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저글링은 바크지에 잡는 거는 좋아요 업그레이드 완료됐으니까 방업하고 인구가 막혀버렸네요 하나씩 하자 저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막히는구나 좋아 건설로봇으로 저 벙커를 수리해라 건설로봇 준거야 나한테? 어이구 지금 어디 지금 어디 아하 좋아요 빨리 힐을 해줘야겠어 건설로봇 원래 이렇게 많이씩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였나 이 웹이 아 그리고 시간 제한이 없구나 아 시간 제한이 없구나 아 진짜 구출해 오는 거네 사람 잘 만들었는데 재밌는데 응 확실히 기본 베이스가 틀이 잡혀있는 걸로 만들어서 그런지 괜찮네요 근데 이게 시간 제한이 없어도 들어오는 양이 점점 늘면서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빨리 뭐라도 하겠습니다 전망은 그렇다 쳤다 여기서 유물을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에 나오는 거 제거해주고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사라가 어 일꾼 진짜 많이 들어가는구나 아 이거는 배럭을 많이 지어야겠네 저 벙커 회수하고 지금 뒤쪽에다가 다 지워버릴까 저기네 계속한 보방관설러워 준비 완료 아 눈물 나게 반갑네요 좋아 좋아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딱 갈 필요 없잖아요 돌아가죠 에이 에이 어우 어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사령부 하나 더 줘도 되겠는데 이거 딱히 예술실이 다 필요할 것 같진 않네요 사력을 좀 올리자 저거를 구하는게 목표고 일단 한번 막은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방어도 고쳐놓고 벙커에 체력 같은게 있나 건물 체력이 그런게 없네 벙커 기본 방어력 그런거 없나? 원래 없나요? 여기만 막으면 되겠지 여기는 막으러 가면 되니까 내가 유물 먹고 여기가 멀어서 문제네 다음 추가 나오면 공격 막고 들어가서 먹고 쳐들어가면 되겠다 어이구 어이구 니가 왜 들어가니 어이구 좋아 가면 되겠다 가면 되겠다 얘는 얘는 왜 따라왔을까 흐흐흐흐흐흐 계속 하늘 떨어지면서 보충이 되나본데 놀아가는 길에 놀아가는 길에 데려가면 되겠네 당장은 보통 그거랑 비슷해요 이번엔 억실하겠지 이게 뭐가 있는지 안 돼 어? 별로 없는데? 음 음... 윗물이 여기 있다는 거 아냐 좀 가야지 뭐 일로 가서 여기 좀 깨잖아 공격 안 오니까 그냥 추가로 보내줘? 음 딱히 뽑아서 나오는 게 있군요?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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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이 어딨는 거야? 여기 있다고? 여기 유물 있다고? 아 여기 가려져 있나보다 같이 쪽 사이에 적 있죠? 적은 얘네 보내면서 같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어우 백워터 진입로다 아 가서 구해오라고? 씨 저기 멀리 있는 거야? 자 빨리 빨리 거져야겠네? 아 잠깐만 지읍시다 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없다 딱히? 음 일꾼 다 보충됐고 갑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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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통해서 절로 가라는 거야? 아 좀 싫은데 그건? 방어 자체는 못 할 정도로 많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보험해 티야! 자 고치고 정상탈 자고 유물을 가져오면 히페리온이 구해 아 이거야? 이거 이거 같진 않은데? 유물 되찾기네요 아 좋아 자원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안 꺼질 것 같은데 게임 끝날 때까지 게임이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니까 당장 들어오는 병사량은 계속 버티기 캠페인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드러나기 전에 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배럭도 많고 막을만 하죠? 가야겠다 이 정도 양이면 가겠지 아까 속속도 다 깨어놨고 근데 대사는 똑같은데? 빠져나가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일단 얘네를 먹을 수 있는 건 봐야겠다 방어만 생각을 해두고 여기다 좀 묶어놔야겠네 보급고 부족 계속 오는데? 조 swapped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으응 으응 흫 아 한 번 더 뭉쳐야 되나? 아 좀 많은데?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셨으면 가겠죠 뭐 지들이 알아서 아 일단은 들어가자 적은 것도 아니고 막 엄청 어렵게 만든 그런 맵이 아니라 약간 조종이 된 맵 같거든요 어이구 들어올 수 있긴 하나? 들어올 수는 있겠네 마중 나가죠 으흐흐 어이구 여기도 지워야겠다 한 칸 이렇게 뛰어서 온천지 다 떨어져 불안하게 이럴 줄 알았어 예 이게 보내주고요 아 점박 불편하네 아 점박 불편하네 잠깐만 아 아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아니 아니 올 새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야야 이거 이거 좀 아 급할 거 없기는 빨리 와 빨리 와 오긴 하는 거냐? 안 올 것 같은데? 기물만 되찾으면 되잖아 나는 야 들어 그 속으로 가 이 병사들로 전부 끝낸다 점사해 가자 오 잠깐만 너무 너무 저돌적이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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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아 올 것 같다 그거 오기 전에 가야 되는데? 아니 맞고 가야되나? 일단은 가자 몇 명이야? 113 한쪽 라인 같이 밀면서 언제 올지 몰라서 되게 불안하네 이렇게 200을 채워도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벙커에 있는 거 다 빼서 진짜 그냥 닭달래 생각으로 가야되나? 확실히 지금까지 좀 가장 많은 거 같네요 어 이래도 뭐 이래도 안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자 어 일단 가고 방어 타워가 없어 포도 캐논 같은 거 있으면 막 지울 텐데 야 근데 데미지는 cia 요지네요 롤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이거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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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이거 추가를 보낼 그게 없잖아 껀떡지가 여길 통과할 만한 병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가 엄청 많이 죽어 13마리 죽었다 안 죽었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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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뭐하는 거야 뭐야 뭐야 야 뭐야 가싸워 내가 거기서 뭐해 내려 내려 몇 마리야 87마리 아 전투적 이하 애네들 다 흐어얌 불안한데 이거 아닌데?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일단 정면 막아봐. 아 저렇게 오면 막아야지 그냥. 야 이거 얘네로 껴야 되는 거야 그럼? 저렇게 오면은? 와 이거 씨. 점막 없는 데다가, 아 점막 없는 데가 없구나. 어어 야 바보 짓 했어. 죽은 줄 알았어. 아 저기다. 50마리로 잡아야 돼 50마리로. 네, 아니 더 어렵냐? 그 단속 저 뭐야? 저기 군신해가 있어. 아 야 너무 많아.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 거 있어서. 보충이 동생 비워야 돼요. 아이씨, 아래를 왜 이렇게 잘 까니? 이렇게 잡고 2신까지 다 죽여버리네 얼굴 안 될 텐데? 딱 포기해도 안 되는 냄새 나지 않나요? 언제 하나 터졌냐? 어휴, 어휴, 스물네발이야 제발 아, 야, 왜 이렇게 울트라가 온천지에 있어? 안 되잖아 어? 야, 멋진 것 같다, 근데? 잡공격이? 어, 이러면 뚫지 아, 계속 오는 게 아니구나, 끝까지 어어, 어어, 조절이 돼 있네, 못 깰까봐 어, 야, 이거 죽이네 깨줘 벗으려 아, 그럼 이러면 쉽지 어, 이러면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데 쉽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언제 나오냐, 그럼 나 기다리면 되나? 음, 스물한마리, 스물두마리로도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7,000원 남았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막기만 하면 되는구나 어, 괜히 뭐 근데 뭐 200을 가고 가도 밀려버린 상황이면은 뭐, 막고 가나, 뭐 가나 똑같지 한번 어차피 200 해서 가야 되잖아, 중간에 병력이 있으니까 어, 두 번 치는 게 맞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뭐 더 그럴 게 없잖아 아무래도 맹독 몇 번 터진 게 있긴 한데 일곱, 여덟 마리 더 있었다고 밀 것 같진 않고 울트라도 있고 막 저런데 두 번 가는 게 맞네 어, 몇 개, 병 몇 개야? 여섯 여덟 한 바퀴씩만 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몇 마리인지 볼까? 106마리 이거 가자 그냥, 이 정도 밀겠다 충분히 어 아까 110 몇이었죠? 어, 다 뚫어놨으니까 자, 여기까지 추가해서 가자 어, 117 아까보다 많네 건설러브이 좀 죽었었나 본데 건설러브이 좀 죽었었나 본데 건설러브이 좀 죽었었나 본데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고방 지원 내기 중 출동 준비 완료 공격도 안 와, 아예 안 와 얘들 여기 있죠? 자, 가득 브라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대인태장에 이번엔 못 가야겠어 아, 예 아, 예 이거 약간 만든 게 어 아, 이게 좀 아, 이게 어, 조합이 있고 어, 약간 뭐 조합이 있다던가 뭐 업글 있다던가 진영 있다던가 안 알겠는데 길이 일직선이잖아요 어 길은 일직선인데 어, 약간 이게 뽑는 건 해병이랑 의무관 SCB 이렇게 있고 어, 약간 좀 거시기한데? 음 뭔가 좀 밸런스 이렇게 맞춰서 만들었다기보다 그냥 추가 하나씩 한 거 같은데 하나씩 이게 나중에 후반 가서 이게 조합 나오면 어떻게 조합으로 해서 깨면 될 거 같은데 아니, 해병 의무관이니까 자 스타1 유닛 같은 거 넣어주지 섞어서 약간 좀 후반 그런 유닛 있지 않습니까? 화염방사병? 아, 그거 여기도 있지 자유의 달기 자유의 달기 어쨌든 뭐 이것저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 왜 이렇게 귀찮게 많아 좋아 와 근데 이게 근데 약간 길게 하면은 이것보다 괜히 플레이 타임을 확 줘버리면은 더 쉽게 깨긴 하겠다 몇 마리야? 97마리? 울트라가 뭐지 울트라가 뭐야 탱크도 있냐? 아 이거 그냥 한 번 200으로는 안되네 어 탱크까지 있네 야아 보통 탱크 아닌데 거기다? 200짜리 탱크인데? 원래 그냥 200으로는 안되네 야 뭐야 좋아 이게 원 맵이 저번 맨 맵이네요 타이톤 상공에서 거대 생명체가 떨어진다? 아 이건 뭐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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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어 이거 설마 내가 유물 가지러 가는 건가요? 자 다들 무슨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아 아니죠? 어 아 끝났네요 자 다음 걸로 가죠 어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 기존이랑 많이 다르네 어이구 어이구 많아라 못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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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간 100명 여기 있으면은 그냥 영원히 맞겠는데 자 그럼 다음 걸로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걸로 이어서 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아이구 소명아 들리시네 맘에 쓰신지 안 좋은 웬라이브